1년에 술 몇 번 안 먹는데 마시고 왔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말은 못하겠다 왜냐면 돈이 없으면 못한다 2021년 1월 1일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농협, 신한, 삼성, 우리 카드론 싹 다 한도 끝까지 당겼다 그 돈들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다 재능이 뛰어나는 친구가 있다 작품 활동을 하는 친구인데 내가 볼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애다 근데 생활비가 없어 지방으로 몇 달간 숙식일을 하고 온단다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 고시원에 사는데 식권 끊을 돈이 없어 설거지할 거라고 있더라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서 자기 이야기하는데 울더라 돈 없으면 헛짓거리를 하게 된다 돈이 없으면 전진할 수 없다 젊음을 팔아 알바를 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더럽게 무책임한 말인 것 같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치곤 했다 손바닥이 찢어질 것 같아도 어제보다 1초만 더 버텨보자 왜냐하면 나도 좀 열심히 한 것 같거든 내 손바닥 보니까 근데 손바닥이 다 터져서 뼈가 드러날 지경인데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봐 라고 자기 탓을 하는 친구를 보니 오늘은 아무 말도 하기 싫다 여하튼 매달리기 유리코드 1분 44초 2분까지 16초 더 남았다 네 1분 45초 11초 12초 14